워치 디스 에브리나잇 애프터 유 슬립 워치 디스 드라마? 그렇지! 이건 독검이야 독검, 타란툴라 오케이! 야, 세단 시간이에요! 9개 나온다! 29 더하기 30... 26 더하기 39는? 65 거기서 17을 빼 40... 48! 48! 나 이거 몰라!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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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부서졌어! 이걸 타고 탈출해! 통나무를 막 엮어서만... 동남목! 아, 땜목! 아, 이거 이렇게... 구운 빵 같은 건데 이렇게... 에이그? 아니, 과장 같은 거... 아니, 이거 몰라! 디스켓! 아, 몰라! 정답! 안 돼! 빨리 맞히세요! 설명! 아니, 이렇게... 동 사각형으로... 아! 사각형? 육각형처럼... 육각형? 육각형이 뭐야? 이야... 돌집, 돌집 동거하고 싶어! 동거하자! 동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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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불! 아, 불! 아, 불! 자, 이거는... 공부할 때... 끝났어, 끝났어, 끝났어! 색상! 연필! 이거 칠하는 건데... 색깔 칠하는 거! 크레파스! 물에 잘 뜨게! 여섯 개 형강팬이었는데... 다음은 절대 못 맞힙니다! 아, 와플 먹어봤잖아! 뭐? 아홉 개 맞히고... 와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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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기대를 걸팀은 한 팀밖에 안 남았습니다! 박정혁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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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유민아! 박정혁 팀은 말이죠, 아빠가 몸이 좀 안 좋아요. 그래서 세 개는 맞춤 걸로 하고 있잖아. 하나 맞히면 이제 네 개가 되는 거예요. 자, 잘할 수 있어! 자, 해보세요! 갑니다! 시작! 어, 우리 저기 희철인의 삼십년 가서 먹는 거! 치킨? 아니, 희철인의 삼, 전희철! 쌀국수! 베트남! 베트남! 아니, 뜨거운 물 넣었다 빼서 이렇게... 그거... 월남쌈? 그래! 빨리! 빨리! 자, 가자! 가자! 이게 긴장될 때 하나씩 먹는 거! 어? 홈코너! 홈코너! 그, 그걸로 시작해! 청! 긴장할 때 먹는 거야, 야! 청심환! 그래! 자, 좋아요! 빨리 빨리! 자, 형! I dropped this... It's very fast... 배? I mean... 스포츠카? 오케이! 오케이! 잘한다! 그냥 잘한다! 이게... 그거...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노래가 뭐지? 캐럿송! 징글벨! 어, 그걸로 시작하는데 되게 막... 컴플렉스 비슷한 거야! 징키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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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.. 개나문데... 개나물이 이렇게 생겨갖고 여름에 이렇게 덮고 자! 여기 끼고 자! 첫 글자 한번 설명해 봐봐! 개나물을 뭐라 그래? 한문으로! 한문으로? 아... 빨리! 못 써서 개 줘! 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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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옆에 있는 엄마를... 내가... 그렇지! 엄마! 이거 아니야! 자! 프랑스의 위인인데 혁명 일으키고 유관순이야 거의 프랑스의 유관순 프랑스에? 축구장에 뭐가 깔려있어? 축구장 잔디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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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에! 여름에 뭐? 여름에 뭐? 여름에... 봄에... 아니지! 가을 가을! 가을이 시작돼! 한문으로! 들어가는... 이게 뭐야? 입춘! 입춘! 아아아아아아악! 미흔 빼! 어? 미흔 빼! 입춘! 그래! 여름에 막 특집하는 거! 난항특팀! 집 안에! 위에 있는 거! 우리의 저 정긍 유태를 갖고 위에 있는... 룸을 뭐라고 해? 드럼?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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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다리! 다락방! 남았어요 남았어! 남았어! 그래 여러분 콤플렉스를 이거 해야 돼 떨쳐낸다고 끝났는데? 이게 종 쳤어 종 쳤어? 몇 개요 여름에 특집, 여름에 특집 괜찮아요? 여름에 특집은 남양 특집인데 요건 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특집하는 거 남양 특집! 여름에 특집은 뭐냐? 남양 특집은 특집을 가르쳐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틀린 거로 처리를 했어 여름에 특집을 가르쳐준!